에이 initiation 뭐 제AME 또 몇 가지 괜찮겠지? 아, 제주도 한번 볼게요 하나 더 먹어 먹어 햠찐 강아지 está curso 2개배 할 수 있어. 이번에는 위험할 순지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 이게 어린 아나운서 없으니까 위험한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쳐냈다? 그렇지. 그렇지. 해볼게요. 뭐 할 거냐면요. 이 풍촌을 먹을 거예요. 먹겠습니다. 안하든 잘 보거나 아저씨 풍촌 먹을 거예요. 안하도록.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을 거예요. 진짜 먹겠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내가 먹을 거니까. 먹는 거야. 진짜 먹어봐요. 네. 오케이. 먹을게요. 깨끗이 닦아서. 먹겠습니다. 시작. 다시께. 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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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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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다리 보이세요? 사다리 점프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풍선 속에 들어가서 사다리 점프하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퍼포먼스. 왜냐하면, 저밖에 할 줄 아는 거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만 퍼포먼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냥 풍선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짧게. 맛보기 한 번 보여드리고 바로 앞서 들어가는데 괜찮은데요? 네. 맛보기 한 번 보여드리고 풍선 속에 시작할게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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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깎였어요 아빠 저 연구대 한 번만 잘하겠어요 어려운 거 하자 깎아봐주세요 구명? 구명?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랑 하늘을 한번 날아볼거에요 아빠 깎았고 여기 보고 앞부름 날거야 날아가세요 우리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 풍선 속에 틀어내서 사다리 점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보기 드릴게요 마지막 보기 전에 짧게 제 소개를 하려면 괜찮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성애자 소퍼맨 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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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인터넷 검색창에 제 이름 박 제 근을 검색하시면 저와 이 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하시다가 여유가 되셔서 SNS 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마팔로우 고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자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될게요 이 공연 보시면서 이 순간 정말 즐겁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눠볼 수 있도록 능허한 것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이나 재밌는 장면 사진 촬영하신 분께서는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실 때 행복성애자 또는 벌룬서커스 생각해서 올려주시면 좋아요 불러주세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연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재밌게 보시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오늘 이게 끝나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연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박수가 중요합니다 괜찮으시면 다같이 박수 어서 진심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아빠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너무 멀어요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마지막 정말 많은 분 주신 우리 신부만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마지막 점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점프 공연 부탁드립니다 다 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제공한 보신 여던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준비됐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멋진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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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